45과 근로계약을 1년만 해도 괜찮아요? 대화 1 가구 공장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주로 조립을 하게 될 텐데 어렵지 않을 거야. 근무 시간은요?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가끔 야간 근무도 있어. 3개월이 지나면 월급을 10만원 올려줄게. 기숙사하고 식사는요? 기숙사도 주고 식비도 10만원 줄 거야. 그런데 근로계약을 1년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대화 1 가구 공장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가구 공장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가구 공장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주로 조립을 하게 될 텐데 어렵지 않을 거야. 주로 조립을 하게 될 텐데 어렵지 않을 거야. 주로 조립을 하게 될 텐데 어렵지 않을 거야. 근무 시간은요? 근무 시간은요?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가끔 야간 근무도 있어. 3개월이 지나면 월급을 10만원 올려줄게.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가끔 야간 근무도 있어. 3개월이 지나면 월급을 10만원 올려줄게.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가끔 야간 근무도 있어. 3개월이 지나면 월급을 10만원 올려줄게. 기숙사하고 식사는요? 기숙사하고 식사는요? 기숙사하고 식사는요? 기숙사도 주고 식비도 10만원 줄 거야. 기숙사도 주고 식비도 10만원 줄 거야. 기숙사도 주고 식비도 10만원 줄 거야. 그런데 근로계약을 1년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을 1년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